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요게오 지옥의 메달은 복숭아 무산양이라는 요게 메달입니다. 자 용맹족이구요 버스터즈 메저 1장에 들어있는 홀로구덴 메달입니다. 이번에 그 버스터즈에서 맹활약하는 그런건데 뭐 그 프라모델 같은 경우 제품 나와있는데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없는데 머리를 분리하면 그 안에 프라모델 같은 경우 복숭아가 따로 돌려준대요. 머리 자체가 좀 복숭아처럼 생겼죠. 자 그런식 아주 독특한 느낌으로 되어있는 버스터즈 메일인 저건데요. 당연히 dx 요게치 드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구요. 자 요게오치 일본판 유에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숭아 무산양 소화! 자 이렇게 소리가 나오구요. 자 한국거 요게오치 유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복숭아 무산양 소화! 자 그렇게 되어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하여튼 요즘 희한한 모델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게오치가 또 덕분에 또 인기까지 생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고해보시고!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바로 뺏어가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. 많은 Iraq Export